좀 특별해 좀 특별해 좀 특별해 특별해 크게 승부욕이 안 생겼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치려고 했는데 승부욕들이 있어서 도전! 도전! 어? 10점! 누구 만들고 10점을 줄게 우와! 오! 다시 원점입니다. 이제부터 또 본격적인 제대로 된 게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형들하고 칠 때는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약간 건방지 생각을 하게 돼요. 정신력 하나로 이 연예계 바닥을 지켜왔습니다. 꼭 이 멘탈을 잡고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 정신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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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진짜 이 세팅은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지 않냐? 알 것 같은데? 너무 프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쉽지 않아 이거 정말 해 해 해! 나면서 너무 많이 하면 재미없어. 그래요 많이 하면 재미없어. 도전! 와! 와! 이구야! 도전! 오! 오! 와! 오! 와! 도전이에요. 세 개 다 미리 다 도전해놨어요. 와! 와!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? 오! 무슨 소리야? 아! 아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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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들어왔다. 와! 이게 너무 어렵다. 한 곳에 모으자? 그래 모으는 게 나아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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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나을 수 있어. 그래. 이게 너무... 이 정도면은 형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지.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지. 쉽다고? 쉽다고? 쉽지! 쳐, 쳐. 말도요. 이거 못 넣으면 채 놔야지. 봐! 어렵잖아, 이것도. 자, 손으로 해. 이리 와. 아, 될 것 같은데, 나는. 어? 이렇게 하자. 골프처럼. 백스윙하고. 어때? 아, 이거? 양올라. 도전, 계속 도전입니다. 이걸 왜 넣지? 보여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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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대단한 거라고 박수를 치지? 고생했으면 좋겠다, 수현아. 어디서 하냐? 이건 뭐야? 원하는 단행. 해야지! 고생했으면 좋겠지, 고생했어. 나이. 탈퇴해! 나이. 아무래도 그들과 구력에서 차이가 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별로 기분이 짧잖아 소환아 형 이제 마지막 게임이야 컬링처럼 7, 8, 9가 다 앞쪽에 있네 그러니까 밀어내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콜 도전 나이스샷 나이스샷 홀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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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이런했는데 점수가 없다 형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홀이런했는데 점수가 없어 홀이런해봐 여기 스태프들 다 술 사줘야 돼 그럼 안 오는 린런 그럼 안 오는 린런 그럼 안 오는 런 도전 오오 좋아 길막 두 점짜리 길막 디펜스 해놨네 오른쪽으로 때려야 돼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조금만 더 가지 다 세게 때려가지고 날려버릴 거야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아니 저기를 어떻게 사이로 들어갔지? 아니 여기서 점프했어 이렇게 이렇게 점프했다고? 야 별걸 잘 치네 야 홀이런 도 하고 점프도 하고 형 장난 아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김대덕 마이너스 1점 너 여기 찍어줄까? 위에서 판독할 수 있게 정확히 마이너스 1점 피로 판독까지 해주시고 야 어디로 쳐야 되냐 9점 9점 보고 가야지 약해 빠졌다 오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아 대박이다 우와 이제 이거 그냥 마지막 거야 좋다 나이스 낙이죠 낙 낙이죠 약하다 약간 3점 아니야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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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와 3점 왜 이렇게 쉽게 인정해 아이 누가 봐도 아니 원래 잘 웃기잖아 아니 근데 무길수가 어? 원래 그림자로 하는 거야 이거 그림자로 하는 거야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끝났어 나는 끝난 게 아니라고 끝난 게 아니라고 끝난 게 아니라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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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털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포털은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자, 그러면은? 수원 1등이야, 결국? 그러면은 장수원 씨. 야. 빠졌다, 빠졌어. 아이씨, 왜 이렇게 세게 때리지? 잘 쳤다, 잘 쳤어. 오. 오케이! 오케이. 와우. 잠깐만. 이거 진짜 마음대로 써도 돼요? 생각보다 많아. 얼만데?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홀리우드 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핸드 프리닝팅! 제 기억에 저희 재키로 여기 한번 왔었어요. 왔었어요? 핸드 프리닝팅 하는데. 그 때 우리가 우리도 남기고 싶었지만 너희가 누구냐며 돌려보냈던 우리에게 자 이제 거리를 한번 쭉 걸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언제 또 헐리우드 올지 몰라요 모르죠 여기 진짜 유명한 데 아니야? 나나랜드? 나나랜드 아 나나랜드 멋있다 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프레젝터인가? 프레젝터 우리도 사진 한번 찍자 형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디? 오 아쉽다 South Korea? 네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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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톡 스파이더맨 이 친구 대한민국 배우 이병헌 이거 뭔데 안성기 안성기 선배님 근데 이거 진짜 오래전에 하셨나 보다 거의 안 남아있어 이병헌 배우님의 사인을 보니까 진짜 신기하게 다 봤는데 자 우리가 뭐 이거 핸드 프린팅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해 이것만 이제 보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좀 더 핸드 프린팅을 볼 수 있는 또 봐요 핸드 프린팅을? 목 뒤집고 올 것 같아요 하도 바닥만 보고 다녀가지고 찬스볼을 획득할 수 있게 찬스볼이 뭐예요 야 한국도 있어 보인다잉?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우리한테 만회를 해야 돼요 받아가시죠 아 근데 아 뭐야 LA의 큰 손을 찾으래 야 찍어 먼저 야 야 빨리 찍어 23밖에 안 돼요 무슨 물이야 23밖에 옆에 냈잖아 잘 20이 되세요? 25이상 나가세요 25이상이 있다고요? 무리야 오케이 그러면은 형 탈락이다 무슨 탈락이에요? 탈락이지 조용히...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난 또 우기고 있는 거지 아우 전형 왜이렇게 우기야 고맙습니다.